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쯤 북구의 한 성당 앞에 설치돼 있던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현수막이 일부 찢어진 채 발견됐습니다. 한편 해당 현수막은 문 대통령의 얼굴 부위만 네모 형태로 잘린 상태였으며 경찰은 고의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.